섰습니다 대중만리 불멸의 료정에 우리 국가의 종이를 높이 떠올리신 김정은 동기를 우려로 흠 격리하는 김정은 동기 체육! 월호 영접돌아! 국가의 종이를 높이 떠올리신 김정은 동기 위주로 연숙한 정치가의 영도 실력으로 자주와 정의해로 향한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시며 우리 국가의 국제적 기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를 굽어보며 자기의 위지대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저존심과 무진한 힘을 안겨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끝없이 창창할 동영의 미래를 펼쳐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인민의 금지와 환희, 검정의 인파, 흥무의 열파로 세!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은 초로 친선의 연대기에 반제 자주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사에 불멸할 역사적인 대외 우리 조국의 국위이며 제1국력임을 온녹수로 더욱 깊이 절감한 동남마냥 꾸모져 나오는 열광의 환원은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만 계시면 이 세상 간만대로 떨쳐갈 신념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